이상한 소리나 왜 자동 세이브? 뭐야 왼쪽 안에서 나오려고 하네 나왔다 나왔다 여긴 어디지? 근데 진짜 판자같이 생기지 않은 애가 판자였어 하얀 루.. 루크 체스마일 우와 맵이 너무 예쁘다 세이브하자 어? 시계가 왜 저기 있지? 그나저나 그 여자애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 여자애 목소리 할 때 너무 힘들어 아가씨는 정말 특별해요 무슨 얘기야? 호박씨 홍조님께 물어보는 건 어떤가요? 분명 아가씨를 보고싶어 죽을 거예요 대단해라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요 호박씨 여긴 어디야? 나도 몰라요 어딘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죠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되는겨 이 속상 어쩐지 익숙해 플레타야 어쩌다 이렇게 누가 다 부셔놨네 어? 이건 누구지? 이게 뭐야? 내 석.. 내 속상이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너야? 그럼.. 뭐지? 뭐야? 어 플레타다 플레타.. 어서와 예? 플레타.. 너랑 이야기를 해야겠어 얘기? 무슨 얘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타락방에선 어떻게 나왔어? 그.. 말해봐 어떻게 탈출했는데? 플레타.. 내 말 좀.. 있지 얘 마지막으로 나랑 놀이 하나 하지 않을래? 플레타 제발.. 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를 하자 어때? 헐 니가 이기면 내가 아는 전부를 말해줄게 니가 진다면 어떻게 될진 이미 알고 있을거야 약속이야 무슨 일이 일어난건지 말해줄거야? 그야 당연하지 내가 거짓말 한적 있어? 이제 놀자 음악이 멈추자마자 최대한 빨리 A를 눌러 가까운 의자에 앉으세요 에이 아! 그거나 소건 돌리기 같은 건가 약간 비슷한 건가 의자 앉기 게임 봐 응! 앉았어 헉! 근데 무슨 어머! 안돼 토끼씨 불쌍해 안 잤어 음악이 좀 더 빨라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되게 어 자리가 다 남아있는 곳에 그걸 해줘 음악이 자꾸 끊겨 어머 어머 됐어 봐봐 막 그런 날까? 의자 남아있는 곳에 앉을 수 있게 그... 타이밍이 있어 뭐야? 뭐야? 허허허허 저래도 되는 거야? 허허허 이봐 플레이터 내가 발로 찼는데 방금 전에 내가 발로 찼는데 방금 전에 내가 앉았지롱 내가 앉았지롱 내가 앉았지롱 내가 앉았지롱 이만하면 됐지? 플레이터 그럼 뭔데? 뭔지 알아야 해 너희들이랑 더 같이 보내고 싶지만 그걸론 부족해 널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에 있자니 기분이 안 좋아 날 모른다니 무슨 소리야? 널 위해 그 모든 것을 해줬는데 홀 네가 그런 말 할 권린 없어 날 한참게 만들지마 내 이름은 플레이터야 내 이름은 플레이터라고 같이 놀 친구가 필요해서 친구를 줬는데 놀 곳이 필요해서 장소를 줬는데 너 같은 애한테 그게 부족할 수가 있어? 플레이터 부탁이야 넌 안 놓아줄 거야 네가 먼저 나한테 왔으니까 네가 다시 가게 두진 않아 플레이터 널 친구로 둘 수 날 친구로 둘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런 거야?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난 이따위보단 더 잘 대접받아야 마땅해 난 널 기다렸어 우리가 함께 할 장소도 만들었다고 내 왕국이 헛되는 건 싫어! 플레이터 대체 이만 됐어 플레이터 이제 우리가 놓아줄 때야 무슨 얘기야? 나보고 포기하라고? 그래 그래 맞아 이 소극을 끝낼 때가 됐어 애글리에트 그게 무슨 소리야! 너도 제 편인 거야? 그런 거야? 고집은 그만둬 플레이터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는 건 알잖아 애글리에트 난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공주라고!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네가 내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맞아 그리고 그게 내가 네 곁에 있는 이유야 우리 왕국이 있든 없든 간에 함께 애글리에트? 일부러 그러는 거지? 내가 쟤한테 지게 만들려고 거짓말은 이제 그만 이만 됐어 플레이터 백일몽도 오래 못 갈 뿐이야 애글리에트 떴쪄! 이만 됐어 떴쪄! 왜 이해를 안 해주는 거야? 난 널 기다리고 싶었을 뿐인데 너랑 같이 놀고 싶었는데 다신 혼자가 되고 싶지 않아 너랑 같이 있고 싶었다고 플레이터 그치만 넌 이해 못 하겠지 넌 넌 날 알지도 못한다고 했으니까 플레이터 용서해줘 난 넌 다시 날 두고 떠날 거지 그렇지 하지만 다신 널 잊지 않을 거야 약속할 수 있어 난 니 친구가 되고 싶어 플레이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다시 만났잖아 그리고 함께 놀았잖아 즐거웠어 나도 울지마 플레이터 분명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잠깐만 뭐? 가기 전에 혹시 침대로 옮겨주고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 그럼 이거 침대야? 미안 플레이터 나 아는 이야기가 없어 이젠 상관없어 정말로 가야해? 미안 내가 찾는 게 뭔진 몰라도 찾으러 가야해 난 다시 혼자가 되는 거구나 애글리이트가 함께 있어줄 거잖아 그치만 너랑 더 같이 있고 싶은걸 더 애글리이트 불쌍해 더 애글리이트 불쌍해 예 결국 만나게 돼서 기뻐 좀 더 넣을 수 있었더라면 플레이터 이걸 주고 싶어 뭘 준 거지? 종 내보물이니까 소중해야 돼 정말 내가 갖고 있어도 돼 널 위한 거야 그렇다면 무엇보다 이걸 가져줬으면 해 싫었겠나 고마워 나도 소중히 할게 약속할게 언젠가 같이 어 뭐야 왜 깨지는 거야 플렛다 정말 미안해 이제로 나가는 건가 거울 파편이 침대 시트 위에 흩어진 채로 있다 조각들은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다 뭐얌 어떻게 가야 되는겨 위로 쭉 가야되나봐 위로 쭉 가야되나봐 진행상황 저장할래요? 저라면 할꺼에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건가? 통로인가? 아 이거 그냥 저 안으로 들어간다고? 어? 떨어졌어? 몇번 떨어지는겨 안아플라나? 여긴 어디지? 아야야야 할줄 아는데 그런거 1도 없구요 주인공 몸 완전 말렘입니다 오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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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쿨이 있어 그리고 여기 벽에 틈새너머로 빛이 쏟아져 들어와 기이하고도 유약한 빛밖에 보이지 않는다 어 거울이 있네요 어 거울 안에 또 들어가? 어 비즈엔바 이거 아예 본격적으로 공포대 일단 오른쪽에 벽 있구요 또 또 거울이 있네 우와 이번에는 모습이 비친다 어 어? 잠깐만 깜짝아 이중에 비치지 않는 거울이라도 있나? 왜 이렇게 거울이 많지? 양 옆쪽에 또 거울이 있고 네 아 깜짝아 아 놀래라 이러지마 아 벌렁벌렁 심장이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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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보이네 쑤어 아이고 가위? 왜 저거 가위 아냐 여기에 맘에 안 들어 이거 얻는 거 아니야? 안 얻나 보네 어 이상한 소리나 어? 왜 자동 세이브? 뭐야 왼쪽 안에서 나오려고 하네? 헐! 붙잡히면 안되나보네 달려가야 되는구나 아니 근데 어떻게 달려가 아무 생각없이 놀랬구만 거울 미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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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 빠르다 아아아아 우와 이거 뭐야 무슨 이상한 효과 써 제대로 안보겠는데 게다가 우와 몇명이야 뭐야 어떻게 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돼? 와 난이도의 상태가 우와 너무 어렵다 쟤도 옷에 단추가 있어 우와 어지러워 어디 부근에서 그거 했는데? 이쪽에서 두명 나오던가?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도망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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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뭐하잖아 대박이다 아니 어떻게 이럴수가 있냐구요 아니 어떻게 이럴수가 있냐구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케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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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내려가! 오케이우 오른쪽으로 가 으아아아아아 뭐야아 오 저거 저건가? 아니야 아니야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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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잉?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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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잉! 이러나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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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인가? 설마? 어? 뭐지? 우와 뭐야 괜찮니? 애하? 어? 누..누구신데 누..누구세요? 조심하렴 격하게 움직이면 못써요 하하 자 겁먹지마렴 널 도우러 온거란다 저기 누구..세요? 아하 어머 자기소개를 잊어서 미안하구나 내 이름은 하파이란다 순정한 눈의 아가씨 눈이 되게 맑고 푸른 느낌이죠? 어 그런 느낌이야 존.. 아니..괜찮단나 방금 있었던 일 때문에 건마고슬이라는거 이해한단다 그치만 널 도우러 왔다는 말은 믿어주렴 어떻게 믿어? 날 믿어도..괜찮아 저..무슨일이니? 전까지 절 쫓아다녔던 사람 전까지 절 쫓아다녔던 사람 누구였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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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아이는 매우..아픈 애란다 아픈 애가 막 분실수를 쓴단 말이에요? 어? 분실수를 썼잖아 방금 전에 믿어서는 안되는 아이야 아픈데 믿어선 안된다니 왜 그러시는거죠? 그 아이의 의도는 해로워서 걱정이구나 그렇군요 들어주렴 애야 난 앞으로 널 어떤 해로부터든 지켜줄거란다 나랑 있으면 안전할거야 약속할 수 있어 하파이씨 저런 그냥 하파이라고 불러주렴 그럼 안으로 들어가셨구나 아가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안나 보이는데 아가라고 하네 분명 피곤할테고 목도 마르겠구나 가서 따뜻한 차를 마시지 않으련? 오시네 모르는 사람이 따뜻한 차를 주면 도망가라는 그런 게 있지 않았나 네 고맙습니다 아직 망설이는게 있나보구나 죄송해요 그게 도저히 진정이 안되서 괜찮아 애야 아 분명 괜찮을거란다 이리오렴 좀 더 편안한 곳으로 가자꾸나 간다 고맙습니다 하파이씨 아 그러니까 하파이 흠 무리하진 마렴 서두르자꾸나 네 네 자 자리에 앉으렴 자리에 앉으라고요? 오 우와 완전 외국식이야 자리에 앉기 전에 이런거 다 볼거야 응? 당신이 좀 수상적이니까 아 그건 내 학습일지란다 내가 어렸을 적에는 꽤나 탄탄한 교육을 받았거든 받아야 했거든 그렇군요 분명 힘들었겠죠 전혀 내가 해야하는 중요한 일이었단다 하파이씨는 정말 근면하셔요 하파이라고 불러주렴 무슨 존댓말에 별로 안좋아하는 그건가 하파이 해묵은 결종시계가 난로 옆에 서있다 시층과 분침 그리고 진자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야 계속 꽝 꽝 소리 나는데 불꽃이 급하고 산발적인 움직임으로 춤추며 주변을 희미하지만 따뜻한 빛으로 비춘다 세이브 하죠 세이브 하죠 팔에다가 이건 프랑스어로 쓰여있네요 파반 프루어 엘파디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구나 무슨 뜻인데요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 파반은 느리고 매우 우아한 춤의 형태란다 그렇군요 책장엔 디 라이든 데스 스트로맨 베르테르 나 르팜 사반트와 같은 제목의 문학 서적이 졸지어 꽂혀있다 여러 간식들이 들어있는 그릇과 찻 주전자가 다과 수레에 놓여있다 오케이 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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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록 하죠 너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단다 예아 기다리고 있었다구요? 그래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저 우리 만난적이 있나요? 흠 아니 이렇게 만난적은 없었단다 날 수호천사 정도로 생각해도 된다 예아 언제나 여기서 널 지켜줄테니 아직 물어볼게 많아요 니가 찾는 답을 주기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할게 그럼 저 제 이름은 뭔가요? 여긴 어딘가요? 저는 누군가요? 저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뭘 하는게 좋을까? 이름이 뭘까? 누군가? 어딘가? 무엇을 해야할까? 다 뭔가 뭔가 하파이가 계속 말할 것 같은건 이런 느낌인데 그건 본인이 알아가야해요 막 이럴 것 같은데 아니 저의 가사는 2 2 5 2 5 6 6 감사합니다.